안녕하세요 바주와 구독자 여러분 윤승현입니다 립제이입니다 모델 홍태준입니다 모델 에리임입니다 저는 지금 힌스 첫 번째 향수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 마이 얼루아 스페이스에 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 향에 대한 스토리를 공간과 오브제에 담아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함께 틀어보실까요? 제가 고른 향은 더 플랫슈즈입니다 데일리 향수로도 사용하셔도 부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릴게요 더 램프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우디 계열의 향인데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더 셔츠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톡 쏘는 블랙티 향 가을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향인 것 같고 항상 뿌릴 수 있다면 더 셔츠를 뿌리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은은하게 향기를 내뿜고 싶다면 같은 향에 핸드밤 제품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필러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도 서촌 힌스 팝업스토어에 오셔서 힌스가 처음 선보이는 퍼퓸 라인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세요 안녕